그리고 이거 그거 전자? 정자 정자 안녕하세요 유카 채널의 유카입니다 오늘은요 좀 재미있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성분들은 선청결제? 선결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부위도 케어를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편이지만 저는 그걸 남성분들도 그런 케어를 과연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다가 짠 이거는 스노우볼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뿌리면 돼요 근데 어떤 효능이 있냐면 온도를 낮춰주는? 그러니까 되게 시원하겠죠? 그래서 여성만 케어하는 시대는 끝났다 하이 하이 라고 생각해서 순짱에게 이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몰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순짱을 이 제품으로 깨우겠습니다 그러면 봐볼까요? 렛츠고! 이런 느낌으로 순짱한 때도 테스트 해보고 했는데요 오프닝 때도 말했는데 남성분들은 거의 다 전결제 같은 거 쓰니까 남성분들은 이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이걸 써야 될 시대가 온 거지 이제 그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위만 아니더라도 어떤 부위? 그런 부위만 아니더라도 그냥 겨드랑이도 쓸 수 있고 그치 그치 그냥 땀나고 좀 신경 쓰인다 할 부분 쿨링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그냥 편하게 쓸 수가 있어서 약간 뭐랄까 그 베이비 파도 같은 느낌? 약간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 있어? 일단은 약간 찝찝한 그런 게 나는 좀 잘 때 땀을 많이 흘리는데 아마 우리 남성들도 그렇겠지만 이 시즌은 이제 진짜 너무 힘든데 약간 일어날 때 유카가 그냥 막 때리면서 일어나 일어나 할 바에는 이걸로 깨워주는 게 오히려 좀 낫지 근데 좀 약간 기분은? 그래도 이걸로 깨워주는 게 오히려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해요 미친 이게 남성, 뭐 남성한테 좋지만 근데 여성분들도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샀는데 유카가 앞에서 쓰면 뭐 되긴 하는데 왜냐면 아까 저도 겨드랑이에 뿌렸어? 뿌렸어! 근데 되게 시원하더라 다행이네 약간 데오드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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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에요 뭐 언제든 써도 되고 근데 그것보다 성분이 더 순하겠죠? 왜냐면 그런 부위도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여러가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우리의仲間들은 이거 만화니까요 夏은... 지금 너무... 좀... 좀... 그래서 냄새 나 땀 때문에 깰 때가 많으니까 그거를 예방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그거 정자? 정자 애도 좋대요 그래서 부부분들도 공감한 정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에 필수 품이기도 하지만 우리 낙하마들에게 필수 품이기도 하고 남자들에 대한 필수 품이기도 하고 맞는 스프레이인 것 같아요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합니다. 남자친구한테 선물해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재미있고 좀 신선한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도 제이터의 팔로우 또 채널토록만 오니가이시마스! 안녕! 안녕! 수고해요!